제발 이상한 꿈을 꿔서 꿈에 앞집 여자가 나와 남홍주 씨 2016년 2월 14일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옥 탁시를 지어 사막히 한 사실이 있죠 운전 안 했습니다 모든 증거 관계가 남홍주 씨를 가리키고 있어요 끝까지 부인하면 양형에 불리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나 운전 안 했어 꼭 내가 된 게 아니야 남홍주 씨 뭐하는 짓이에요 오지마 그 꿈대로 돼 가는 것 같아 보면 뛰어내릴 거야 내려와서 찬찬히 얘기합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믿어줄게요 내가 내가 당신을 꿈속에서 봤다고 그 꿈을 바꾸러 여기에 왔다고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남홍주 씨 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